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리입니다 22월 11일 내일 파도가 안 좋더라구요 이게 지금 파도를 볼 수 있는 사이트인데 유튜브 링크에 이거를 넣어둘게요 한번씩 보시고 출조때나 이럴때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검정색일 때는 0에서 49cm 그래서 지금 이 검은 부분은 바다가 지금 장판이에요 장판 장판이라는 거는 파도가 아예 없다 호수처럼 잔잔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시간별로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6시에도 장판 9시에도 장판 12시에도 장판 그러니까 우리는 한 이쯤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파도가 잔잔한 한이 없는 상태니까 한번 딱 들어가가지고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역시나 예보대로 완전 장판이네 장판 물속에 뭐가 있을지 재밌게 잘 놀다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따 물속에서 만나겠습니다 가자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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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, God, please, no! No, God, please, no! No, God, please, no! No, God, please, no! Huh? No, God, please, no! No, God, please, no! No, God, please, no, God, please, no, God, please, no! No, God, please, no, God, please, no! No, God, please, no, God, please, no, God, please, no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